안녕하세요 렉스입니다 오늘은 6시의 빌린 공개되겠습니다 저희 사랑스러운 넷티비랑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뭐야? 2시의 빌린 공개 이쁘다 와우 어렵다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미끄러웠어 와 되게나 많이 들었거든요 좋았다 여러분 역시 아 귀여워 아 언제 뛰고 뛰어? 이거는 새벽 다섯 진짜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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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은 hard work went into it with my lovely dance team, the crew behind the camera, the editors, the costumers, everybody, so thank you so much, Tommy, bye, you!